로드는 심스라이퍼 165T 티탄 초리대고 9대1입니다 두 가지 종류인데 블랙은 후지 가이드 핫핑크는 국산 가이드 심스라이퍼 오늘 첫 개신데 감도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복대가 돼줄지 쳤어? 쭈꾸미? 여기서 별로 없을 줄 알았더니 어쭈꾸미 값이다 크진 않지만 작지도 않아요 사이즈 CR이 괜찮아요 금말이 왔어요 신셀 먹죠? 왔습니다 사이즈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자 나쁘지 않아 좋죠? 가격 차이 나는데 저는 원래 핑크 안 쓰는데 액션이 똑같아가지고 액션 때문에 씁니다 연타 감도가 진짜 연타입니다 연타 그래 이런 게 나와야지 이런 건 보여드려야죠 이런 거 이런 거 큰 놈일수록 직결로 잘 안 먹어 가지에 붓긴 붓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자꾸 따라와 그래서 제가 살짝이나마 들어봐야지 그 무게감을 알고 이거 봐라 하고 팍 챘는데 초립대가 팍 휘어요 그 재미가 진짜 그 재미가 되게 좋아 이것만이야 이렇게 이야 사이즈 좋다 진짜 와 파이팅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이게 너무 재밌어 중독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잡고 있는 아이야 로드가 감도가 좋네요 하 짜식 그래 나도 네가 억울한 거 안다 로드 휨새 7대3이에요? 아니 9대1인데 휘는 건 고기를 걸었을 때는 7대3까지 휘네 7.5대2.5 이 정도까지 티탄 처리되고 근데 감도가 장난이 아니네 이러니 자진찜질을 하지 김경태님 혹시 로드 어디 제품인가요? 이쁘네요 심피싱 스나이퍼 심스나이퍼입니다 심스나이퍼 165 9대1 액션이고 티탄TV입니다 제작하시는데 2년 걸렸다고 하셨어요 가격은 보급형이라기보다는 조금 세긴 한데 반도는 일단 합격이야 오늘 써보고 이게 후지 가이드 가이드가 블랙이고 이 지금 보시는 게 국산 가이드인데 가이드 차이로 가격 차이가 3만원 정도 납니다 이야 근데 감도가 너무 좋아 그렇지 이거 봐 미치겠다니까 와 감도가 다 잡고 있는 놈들이 이래 미치겠어 아이고 이거 주꾸민가 이야 참 슬쩍 걸렸다고 조갑이네요 조갑 아따 진짜 이거 여러분 명기에 탄생이에요 아호 이야 진짜 이거 감각이 이거 제 감각이 아니고 낚시대 감각이에요 진짜 이거 후후 담을 수 있죠? 크으 손맛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